안녕하십니까 쌍둥이 딸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합니다 수능 본다고 고생 많이 한 딸들과 뒷바라지 한다고 조국도 고생 많이 한 부인과 함께 영화 한 편 보고 싶다고 김기생 씨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고 안녕하세요. 김기생 씨. 예 맞습니다. 축하합니다. 오늘이 세안의 주인공입니다. 이번에 수능 본 따님 두 분이 수능 좀 잘 보셨어요. 잘 보던 못 보던, 잘 보던 못 보던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골드클래스 영화 예매곡! 다 같이 좋은 데서 볼 수 있게 돼서 고맙고 대학 가서 열심히 생활할게요. 사랑해요. 잘 보던 못 보던 걱정 마세요. 행복을 여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 이런 걸 다 상연하지 않을게요. 조금 왔는데. 이런 대접 처음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세요. 3 1 роб